워너비 열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저희 아스트로가 제7회 펜아시아 TOP10 어워즈에서 멕시코 지역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멕시코 지역에서 3회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상은 아로와 팬분들이 주신 거라 믿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 이렇게 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멕시코 아로와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웃는 사람 활동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아스트로도 더 멋진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